오마이티비 팟짱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이렇게 22번째 사드 배치 반대 성주 국민들의 촛불 집회가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23일째 촛불이 타오르게 될 텐데요. 제 옆에는 조정훈, 대구 경북 주재 기자가 나와 있는데 오늘 촛불 집회 그리고 지금 성주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마이팟짱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정훈 기자가 제가 내려오지 못할 때 여기서 인터뷰도 하고 진행도 하고 하면서 좀 늘었나요? 늘기도 했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에 주민들이 워낙 오마이 뉴스에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도 성주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연합뉴스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 현수막이 여러 장에 걸려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아까 여기 촛불 집회에서도 오마이 뉴스 TV 그리고 팩트 TV 이렇게 많이 시청해달라.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마이 뉴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언론이 정말 공정하고 진정한 언론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여기 있다가 대구에서 오신 분을 만나서 제 팟장 시청자를 만나서 인사를 나눴는데요.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팟장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너무 좋으세요. 저도 위로를 많이 받고 저도 위로를 또 많이 해드리고 왜냐하면 대구가 또 힘든 지역이니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사실 대구가 힘들다. 또 경북이 힘들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새누르당의 텃밭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80% 이상 지지해줬던 지역이었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대구, 경북이 안 좋은 것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는 게 확정이 됐듯이 원전이 경북에 전국에서 절반 이상이 설치가 되고 있고 또 영덕에는 또 신규 원전이 들었을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속담에 그런 게 있죠. 깨로 주고 수박을 받는다. 이런 것처럼. 그런 속담이 있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소탐 대신 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지지를 해줬으면 그만큼 보답을 해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꾸 반가움을 일으키는 이런 정책들을 펴니까 성주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교육이에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이게 결국은 지역민들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주를 시작으로 뭔가 경북도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민주보다 지지율이 낮아졌다. 역진됐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도 지금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8%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철옹성이고 텃밭인 이곳이 이렇게 변했다는 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해줄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 상황. 사드가 여기 들어온다. 이 성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드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요. 네, 그럼요. 성주 국민들이 굉장히 양만들이에요. 얼마 전에 유림들이 청와대에 가서 상소문을 올렸잖아요. 그렇듯이 성주 국민들이 굉장히 양반이고 심지어 일지시대 때 철도가 지나가는 것마저도 시끄러워서 안 된다. 그래서 성주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김천 구미 외관 댁으로 갔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만큼 성주 국민들이 조용하고 굉장히 의리를 지키고 예를 밝히는 분들인데 유림들마저도 밖으로 나오고 화나고 성주 국민들 오늘 보니까 예전에는 어제 그제만 해도 주변에 이렇게 주차장에 드문드문 자리가 많았어요. 한 2천 명 정도 왔을 때만 해도. 그런데 오늘은 지금 3천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뒤에도 계속 서 계시고요. 입구 쪽에도 많으셨어요. 네, 뭐 이렇게 지나다닐 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는 얼마나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주민들이 청소를 또 하고 있네요. 매일 저녁에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요. 다음 날 아침에 와보면 정말 깔끔합니다. 누가 이 자리에서 3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나 싶을 정도로 여기 와서 일부러 성주군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청소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다 청소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성주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주인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환영을 받았어요.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거는 오늘 온 의원님들,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어서 환영을 하더라고요. 피켓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적어서 환영을 했는데 4일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불어민주 국회의원들한테 알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성의를 보여주자 이렇게 논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켓을 모아서 손혜원 의원 차 뒷트렁크에 넣더라고요. 가져가서 보여주라. 그렇죠. 성주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다. 그리고 또 아까 더불어민주 의원들이 감동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배치 반대가 성주 국민들을 위한, 성주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성주 국민들만이 반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오셨는데 막상 와본이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집회, 촛불 집회 표창원 의원의 흥을 주체하지 못해서 춤을 추는 모습 인상적이기도 했는데 굉장히 환호를 받더라고요. 아마 인기가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사에서 부른 노래도 그렇고 사드아리랑 이런 노래도 공연도 그렇고 오늘 집회 그동안 봤던 것보다 더 뜨겁고 더 눈길이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렬히 즐기는 집회였다. 오늘 보니까 누구나 굉장히 박수도 많이 치고 재미있게 하는 집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제까지 여러 명이 왔었잖아요.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더민주 오늘 저 더민주가 제일 늦게 왔죠. 아까 피켓에 보니까 왜 늦게 왔느냐 이렇게 쓴 피켓도 있었는데요. 늦게 온 만큼 성주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줬고 국민들도 확실하게 믿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당론이 정해져서 지도부가 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꽤 흥겨운 분위기는 또 있었지만 8월 15일 그때 또 일이 있다면서요. 성주 국민들이 하루하루 집회를 하면서 일정을 짜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참외밭을 갈아엎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참외밭을 갈아엎게 됐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참외밭을 갈아엎는다 그러면은 반만 갈아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닐하우스까지 같이 갈아엎어버렸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성주 국민들이 정말 애절하고 절박한 걸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들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8월 15일 날 성주 국민들이 815명이 삭발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15명?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기네스북에 등재될 수도 있다. 너무 절박하고 애절한 이야기인데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운데 지금 각 마을마다 지금 삭발을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삭발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성주 국민들이 지금 배합간에 10만인 청원 서명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5만 2천여 명이 서명했다고 했는데요. 네. 오늘 5만 2천여 명을 했는데 지금 성주 국민들이 4만 5천 명이에요. 4만 5천 명을 넘어섰죠. 그런데 이제 지난 4월 1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7월 1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한 3, 4일 만에 한 4만 명 정도 넘었어요.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오는 것을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2, 3일 정도면 10만 명이 훨씬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당도 정당이지만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대책위원장하고도 잠깐 대화를 했는데 대책위원장도 우리 팟캐스트 팟장을 통해서 10만인 청원운동을 적극 좀 알려달라. 네. 오마이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서명을 하신다면 성주는 사드가 배치 안 될 거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마이뉴스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 815명의 삭발. 참, 어떻게 저희가 취재는 하긴 해야겠지만 가슴이 아파서요. 볼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8월 15일에 그 현장도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또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와한테 편지를 썼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 편지를 제가 대책위원장한테 좀 달라 해서 지금 들고 왔는데요. 좀 읽어드릴까요? 네. 조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낭낭한 조정은 기자의 목소리로. 존경하는 미국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후보께 우리는 대한민국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7월 13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대한민국 공군 소속 토마호크 미사일 부대를 고고도 미사일 일명 사드 최적지로 결정하고 정격 발표하였다. 성주 군민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군민 총궐기대회, 국방부 항의 방문, 미 합중국 대사 면담 요청, 대한민국 대통령 면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화 채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따라서 민주적인 방법인 배학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 사이트에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10만 청원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은 비단 5만 성주 국민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며 이는 동맹국 미 합중국에 대한 불신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 성주 군민은 미 합중국 대통령 후보인 귀하에게 정중한 답변을 기대한다. 존경하는 미국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후보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귀하가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사드 배치의 철회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어떤 협상을 할 것인지 입장을 말해주기 바란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의 선전을 기대하며 클린턴 대통령 후보의 답변을 기다린다. 이런 내용인데요. 트럼프 후보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군요. 미국 대선 후보들까지 내용을 보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답변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답변을 하긴 하는데 괴담, 유언별 하지 마라. 그리고 어제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는 확고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 단체장을 만나거나 국회의원을 만날 필요 없다. 이쪽 지역 주민들은 정말 이 사드 배치가 확고하고 정말 그게 정당하다면 성주에 와서 성주 국민들과 이야기하자. 왜 성주 국민들은 제외하고 배제시킨 채 국회의원들 만나서 무슨 얘기하겠느냐. 국회의원들한테 사드 배치 찬성을 가서 주민한테 강요하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런 만남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 대통령이 성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포대에 올라가서 한번 봐라. 정말 그러면 이곳에 사드를 배치할 생각, 그런 계획을 내놓을 수가 있겠냐. 이런 말인데 국회의원 불러서 얘기 듣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역 출신인 이완영 국회의원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완전히 신뢰를 잃었죠. 신뢰를 잃은 상태인데 이완영 의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완영 의원이 이 지역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주민들이 신뢰를 이미 잃었는데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이미 사드 배치 반대가 50%를 넘었기 때문에 아마 성주 국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가 계속해서 우리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나 이분들의 굉장히 열정이 앞으로 사드 배치를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주가 참외의 고장에서 성주 들어오다 보면 큰 대형 참외 모형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참외의 고장 성주 이렇게 돼 있는데 성주가 이제 평화의 고장. 그렇죠. 사드 반대의 고장이 돼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칠곡이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칠곡이 사실 평화의 도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마 칠곡이 평화의 도시를 떼앗기지 않을까 성주에 떼앗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오마이 TV 팟짱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현장 생생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방송을 마치고 부랴부랴 내려와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올라가셔야죠. 네. 지금 또 올라가려고 합니다. 안전 운전할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또 서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주를 조정훈 기자한테 또 맡기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네. 성주는 계속해서 촛불이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촛불이 꺼질 때까지 오마이 TV는 성주 국민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막니 응원해 주시고 함께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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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